이게 마야 선수가 쏜 과리인데요 여자, 여자, 여자 선수 거니까 쉽게 당길 거예요 쉽겠죠 이제 한 20초는 당기시고 있어야 돼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, 그럼 남자 선수들 거는 이후로 겉은 생이에요? 그렇죠, 더 세 힘으로 해볼게, 그냥 우와 20초, 하나, 둘 엄청 줄어들어, 엄청 줄어들어 엄청 줄어들어, 엄청 줄어들어 거짓말 아니야, 진짜, 진짜 안 돼 야, 이거 여자 마야 선수가 한 건데 여자 선수잖아 아까 마야가 이걸로, 이걸로 단지 맞힌 거야 단지 맞힌 거야 장난 아니겠다, 야, 너 이거는 그냥 있겠다 머리, 머리, 머리 머리 좀 해 그래도 목 확장이야 그렇죠, 그렇죠 더 땡겨, 더 땡겨, 더 땡겨 더 땡겨, 더 땡겨 아! 이건 몇 초로 해야 된다고요? 20초 보통 선수 한 1분 정도 당기고 있어요 딱해서 맞을 때 써야 돼 근데 보통 한 7초 이상은 당기고 있어야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선수들은 이렇게 에임을 하고 있을 때 편안해 보이잖아요 네, 그렇죠 저, 이거 저기, 진짜 저자분 20세에서 25세 5선수가 당기면 제가 소환드려드릴게요 진짜 못해, 이거는 진짜 한 번 아니, 우리 진짜 한 번 한 번, 한 번 한 번 당겨보세요 한 번 당겨보세요 딱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이거 오른 와, 여자분들이 이걸 할 수 아니야, 할 수 없어 싫어하는 분의 머리끄댕이라고 생각해 이게 위로는 되나? 이렇게 이렇게 힘이 좋은 오른손으로만 당겨서 자, 하나 오! 하나, 둘, 셋 으잇! 으잇! 아, 그렇게 많이 당긴 거야, 이 정도면 진짜 이게 멋진 도전 감사합니다 이거 해봤어 이거 안 해봤지? 근데 우리가 다시 봐야 돼 아까 그게 마야호 맞지? 무게부터 봐 다시 해봐 왼쪽 빨리 딱 펴고 근데 이런 거 나오는 거니까 턱으로 턱으로 턱 턱으로 더 와야 돼 줄이 입에 닿게 줄이 입에 닿게 줄이 입에 닿게 줄이 입에 닿게 아, 이게 와 이 소리가 나오는구나 제가 그나마 전진 힘이 제일 좋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, 20초 하나 둘 셋 셋 와야지 아, 왜? 아, 왜 떨어져? 왜 떨어져? 왜 떨어져? 추워? 추긴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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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면 되게 평온한 자리인데 그러면 마야 한 번 데리고 아, 맞아? 마야 근데 진짜 이게 이게 똑같은 활이에요 네 호리호리하신데 어떻게 오케이 아, 팔꿀씨도 올라가야 돼 어떻게 좋아? 어떻게 좋아? 그냥 편안해 와 와 나 진짜 지금 타고 점퍼를 입어서 뭔가? 점퍼를 벗겨가 있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